왜 불러 불러서 내게 해 아니 안되지 들어서는 안되지 아니 안되지 돌아보면 안되지 그냥 한번 불러두는 그 목소리에 다시 또 속아서는 안되지 안들려 안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들려 안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가던 발걸음 멈춰선 안되지 예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자꾸만 약해지는 나의 마음을 이대로 돌이켜선 안되지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질 때 무정하더니 왜 자꾸 자꾸 굴러서 내게 해 죽을 수 없는 안되지